네 팔자나 우리 선생님 팔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실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좋지 않는 건데 나 좋지 않아서 무당하잖아요 본인은 좋지 않아서 54년 평생이 힘들고요 그렇죠 음 집안 내력부터요 집안 내력부터 부모님이나 모습 위에 또 욕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하십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얼굴이나 제대로 아는가 한편은 그게 또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가 뭐 할머니를 또 들이셔 놓고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일찍 또 자꾸 하시거나 떠나시거나 이런식으로 풍파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생일은 언제입니까 2월이 2월입니다 그럼 지금도 혼자 있어야 되고요 혼자 살아야 될 발자가 많고요 2월 며칠입니까 19일입니다 궁금한 게 뭐예요 궁금하신 게 뭐예요 아 그 취직 문제 같은 거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자리도 없고 요새 간질 수가 조금 있고 그쵸 요새 쉬운 말로 그 관제도 사람이 평소에는 유합니다 본인이 근데 술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과격해지는 건 본인이 아시죠 술은 좀 살아가 좀 더 좀 금기 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제는 아마 채무 같은 거 돈 그런 쪽에도 아마 관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 얻어서 못 쓰고 못갖고 이자도 못 내면은 그것도 관제입니다 그런 게 아마 있으실 거고 우리 선생님이 뭐랄까 특별한 기술이 안 보여요 원래 뭐를 하셨습니까 아 일용직 그쵸 그니까 건설 현장도 요새 건설 경기가 너무 없으니까 마땅히 일하실 데가 없으실 텐데 정월까지는 오늘이 음력으로 2월 하고도 4일이에요 음력으로 또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이 생일달이잖아요 19일인가 그러셨잖아 쉰 김에 며칠 쉬고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쉬세요 열흘 정도 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 본인 생일 지나고 나서는 일이 보여지니까 좀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일이 들어올 겁니다 놓고 싶은 것도 물어요 예 제가 조금 억울한데 재판 관계가 저는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운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 그게 뭐냐면은 평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관제를 끌고 오는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삶을 갖다가 나름대로 본인이 누구 도움 없이 열심히 사는 건 있잖아요 근데 주변이나 눈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가 없어져 그럼 분명히 저기가 했을 것 같다 그 추정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지나갔으면 더 없기만 스쳤을 뿐이야 근데 여자들이 뭐 막 뭐 이렇게 추행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은 하지도 않은 거를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런 거를 조금 풀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풀리겠는가 풀 수 있는가 억울하면 지금 말해서 재심을 했으라도 다음 달에 해요 다음 달에 다음 달은 조금 힘들고요 다음 달이라는 거는요 왜냐하면은 봐요 54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 정말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고 내가 어떻게 삭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내 운세가 사나울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해가요? 내 운세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한테는 6, 7년을 지금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거든요 본인의 운세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돈도 안 벌려 또 억울한 소리도 누명도 쓰이고 관제도 끓고 딱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내가 다음 달에 하라고 하냐면은 다음 달부터는 본인이 좀 나으니까 내 운세가 나으니까 이해가요?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내가 재심을 청구하고 내가 또 그런 걸 재심을 요구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세가 좋아지면은 그런 게 풀려요 근데 지금은 폭풍구가 지금 본인한테 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폭풍구가 부는 것도 며칠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열흘 있으면 좋은 데 들어가겠습니까? 열흘만 있으면 직장은 잡힐 겁니다 근데 그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본인이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힘은 들겠죠 한 열흘 있으면 일은 잡힐 겁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한 거죠? 육체적으로 한 겁니다 일용직이니까 그리고 요번에는 아마 그냥 일용직일지라도 본인이 조금 오래 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일용직은 일당이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당을 조금 덜 바꾸더라도 오래 가는 쪽으로 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찾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돈에 관계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거 그런 거는 다음 달에 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하면 오늘이 2월 음력으로 4일이에요 한 20일 그러니까 3월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음력 3월에 그래야 본인이 억울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그때 가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운세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것도 조금 변화되는 게 음력 3월부터는 변화되니까 억울하더라도 좀 참아요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더 억울한다고 해서 해봤자 나한테 손해만 나고 더 안 좋을 거니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남한테 베풀면은 덕이 들어와서 좋겠지만은 내가 서두에 얘기한 거를 본인이 까먹은 거예요 나나 우리 선생님이나 진배 없다고요 나도 지금 같은 나이지만 결혼도 못하고 나도 지금 신을 섬기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무당이 쉬운 건 아닙니다 본인도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상담하고 또 굿도 하고 또 한밤중에 오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남들을 위해서 빌부 살거든요 그냥 나나 본인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 이유는 나는 그래도 이쪽 길로 와서 존중하고 나는 무당이 됐잖아요 그럼 본인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스님이 되든가 무당은 아니에요 스님 쪽이 됐든가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승려로 본인이 나가서 그쪽으로 갔으면 평탄할 거예요 근데 일반 삶은 살고 있으니까 아니 저 사실은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사입이 저래 만나가지고 못했었어요 아니 그럼 사입이라도 오른 종단으로 그러니까 종단들로 가야지 조계종이면 조계종 뭐 현대종 뭐 태고종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이렇게 안정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눈에도 근데 나는 내게를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번에 불편한 거 시끄러운 거 이거 정리 좀 하시면은 조그만 개인 사찰이라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빗자루 들고 나중엔 상자에서 하시듯이 아니요 종교적인 건 저는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셔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선택하시는 건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조언을 드린다면 그쪽에 계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평생 혼자 살 팔자입니까? 나하고 같다니깐요 아 결혼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러고 있고 평생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다는 거예요 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스님이면 승려가 되셨으면 부처님하고 이제 산속에 있는 산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 조상신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이렇게 본인한테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리고 힘들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요 본인은 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는데 근데 세상이 또 나를 그렇게 귀하게 써 주질 않아요 이해가죠? 인복, 재복이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사람들 세계에 있으면 상처만 받아요 알잖아요 몇 분 안 되는 거 갖고도 찢어발겨서 주는데도 나중에는 본인한테 욕이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종교적인 걸 접었다고 하시는데 꼭 종교가 아니라 그냥 비슷한 쪽으로 가셔요 그게 편안하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마음 피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답답한 건 아는데요 이런 데 올 때는 약주 드시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약주 드시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술 안 먹었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나 아니 저거 향수 냄새나? 향수? 아니 저 술 안 먹었어요 진짜예요 아무튼 그런 알코올 냄새가 나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 아니요 술 안 먹었어요 지금 며칠 안 먹었습니다 지금 한번 드시면 많이 드시죠 조금 먹지요 술을 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약주하시게 되면은 이 화가 참을 수가 없는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드시더라도 적당히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요 이거 모함이에요 저 진짜 아니 모함이 아니라 엄치 많이 드셨는지 며칠 안 드셨다는데도 내가 느껴질 정도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엄치 많이 드셨나보지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술은 어근저근 있어요 근데는 한 일주일 됐을 건데요 인이 배겨 있으신 일이 그런지 냄새가 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 드셨으면 됐어요 오늘은 술 안 먹고 왔어요 내가 진짜 신뢰님 모시고 계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그 뭐냐 하면은 경험 없는 집권은 안 합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그래 네 저는 술 안 먹고 왔습니다 고향이 어디에요? 나 전라도입니다 어디요? 호성입니다 난 요수요 요수에요 보통 그쪽도 많이 다녔어요 오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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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골인가? 강골이죠? 강골이죠? 그렇죠 모진 소리 들으면 본인이 더 힘듭니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우리 선생님도 짐작하는 부분일 겁니다 아무튼 관제 그거는 억울한 일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다음 달에 하세요 아니 지금 걸려있는 게 있어요 걸려있는 게 지금 당장 지금 걸려있는 게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정말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남보다도 더 못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뭘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죽는다 해도 안 도와주실 분들이에요 그건 더 잘 알잖아요 본인이 아 그렇게 덕이 없구나 오죽하면 내가 사내들 가라고 하고서 네 그것도 맞는 거 저는 세상에 저는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살면서 나는 나 혼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그게 녹록지가 않아요 처자식이 있어서 거기를 부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항상 힘들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내 옷도 내 몸에 맞아야 내가 행동도 편한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왜 스님들이 스님 하겠습니까? 스님들도 머리 길고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먹고 술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할 거 아니에요 그네들도 사람인데 근데 그네들이 그게 맞는 거고 나는 또 내 안은 이게 맞는 거고 우리 선생님은 맞는 거를 아직 못 찾고 계셔서 힘드신 거예요 마음이라도 편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그쵸? 맨날 전화 오는 거 뭐 독촉 전화 뭐 이런 거 받으면 뜨끔 뜨끔 또 뭐 관공서에서 전화 받아도 또 뜨끔 뜨끔 하루하루 그 편치가 않다고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관제 같은 거는 다음대로 하시지만 원래 근본을 간다면 나처럼 스님처럼 그쪽으로 가셔야지 됩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 비슷한 쪽으로라도 가세요 비슷한 쪽으로 찾아보시고 그게 맞아요 앞으로 저는 조금 조금 이 현재보다 좀 나아질까요? 어쩔까요? 미안해요 정말 용기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하고 동갑이잖아요 네 금년에 우리는 충을 맞습니다 갚은 년에 돼지가 그리고 내년엔 정말 강한 삼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해도 신성교 따고 삼재 같은 건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랑 똑같이 당해요 근데 우리의 선생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난 내 걸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비를 해 근데 금년에 충을 맞고 내년에 악삼제가 들어오는데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겠죠 내년은요 그니깐 좀 있으면 좋은 일자리가 제대로 잡히면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그냥 계속 큰 돈 뭐 일당보다는 덜 벌더라도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본인을 좀 낮추시고 그래야 생활이 여유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튼 관제 같은 거고 모든 거고 다음 달 그리고 직장 일 잡히는 건 열흘 이후에나 될 거 같으니까 한 열흘 정도 좀 쉬신다 생각하고 마음 좀 내려서 열흘 같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참을 수가 있죠 지금 얼마나 지금 실업자 됐는데 그거는 걱정 열흘 정도는 열흘 뒤에 된다고 제가 감사하죠 찾아봐요 그리고 살살 구인광고도 좀 보시고 쉽네요 저는 평생 일홍직이나 해야 되겠죠 본인 것도 노력이죠 평생직을 찾는다면 스님이 평생직이고요 그냥 일반직은 이 세상에 와서 한다면 그쪽으로 자꾸 날릴 달일 그런 거 밖에 안 되겠죠 술도 돈이 쓰여 먹어요 조금씩 드시고 그래요 아무튼 누구 하나 나 건설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건강도 챙기시고 건강은 술이 화근이 있죠 아무튼 심내시고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어떻게든 산 사람은 삽니다 아무튼 금년 내년 잘 견디십시오 내 동갑내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